하나님 말씀은 10편 5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52편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푸른 감남나무 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설 때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편 52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요 52편 소두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더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레게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을 기록한 배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마스길은 다윗의 교분적인 시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겪었던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의 창카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예요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레기였어요 이 아히멜레기 도액의 밀고로 사울에게서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의 밀고로 대제사장 아히멜레기뿐만 아니라 이 아히멜레기의 일가족 85명이 전부 비참하게 이렇게 학살이 되어졌어요 본문은 악인의 횡포로 무구한 죽음에 대한 그 탄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 도액이 악하고 간수한 행동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7절 말씀은 도액이 결국은 멸망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응답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항상 악을 계획하고요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 도액이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말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요 악한 사람 도액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도액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사울은 도액의 밀고를 받고 대제상 아히멜레에게 일가족을 전부 몰살시켰죠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앞으로도 이렇게 진멸해버릴 것이라는 그런 본때를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사울의 악행의 이면에는요 도액이라는 사악한 자의 간교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하리로다 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악이었습니다 이런 도액은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삶이었죠 나중심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나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해를 입히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죽임으로 자기가 더 어떤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다 말씀을 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깊이 박아야죠 우리가 영접 메시지를 할 때 나무는 그 뿌리를 땅 속에 깊이 박을 때에 참된 그런 행복한 삶이라고 그럴까요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뿌리가 깊이 박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도액처럼요 뿌리를 뽑아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회월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끼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와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는 보니까 아기는 악한 혀를 놀리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이슨은 그 악한 혀를 가리켰어요 날카로운 삭토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그 말 한마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액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대지상과 그의 일가족이 전부 이렇게 진멸당하는 전부 이렇게 사륙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악한 말도 내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사도바울은 대산론의 전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잠원 17장 20절에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 이라 그랬습니다 폐역이 뭡니까? 도리에 어긋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재앙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런 실패를 이런 폐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선한 말로 그들을 감동시키고요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삶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도예은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어요 결국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던 이 도예은 그 뿌리까지 뽑혀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어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오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정말 다윗처럼 어쩌면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푸른 감남나무 같다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기 푸른 감남나무는요 생명이 있잖아요 이 푸른 감남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푸른 감남나무처럼 번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푸른 감남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남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번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온종일토록도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고 다위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달려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84편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어 죽기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란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위스는요 악인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감남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감남나무는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목재로 쓰였고요 이 감남나무 열매로 기름을 짠 것이 올리브유예요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틀입니다 이 올리브유로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등불을 켤 때는 기름으로 이 올리브유로 등을 켜기도 했고요 또 이 올리브유를 상처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열매, 기름, 나무였죠 이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감남나무는 힘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본성, 본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요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요 푸른 감남나무 같은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남나무 같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나는 푸른 감남나무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 축복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